오늘 말씀은 여우수와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수와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우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국내외 성교사역과 또 믿음마을을 맡고 있는 정재윤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곳 하단 성전은 저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고3 때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고3나 젊은이 일부 시절을 지나간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저는 군대 제대 이후 필리핀에서 성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성교 훈련 강의가 다 마치고 난 뒤에 아우리치로 민다나우라는 섬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리더를 맡고 있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 마음속에 좀 많은 분주함들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는 찌푸니라는 대중교통 수단이 있습니다 찌푸니는 차 안에 이렇게 긴 의자가 두 개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승객끼리 서로 마주 보며 가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팀은 찌푸니를 타고 4, 5시간을 이렇게 달려 도착한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찌푸니 앉아 있는 동안 흙먼지를 마셔가며 잠시 멍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분주한 나머지 머릿속으로는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쭉 가지다가 생각은 점점 과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앞에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필리핀 꼬마 아이를 보게 되었는데 눈이 참 맑고 예뻐서 저도 그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 어떻게 이 친구를 만나고 있지?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왔을까?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생각은 계속 이어지다 갑자기 하단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녁 말씀 집회 때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잘 알지 못하였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신이 나서 힘이 나서 마음을 다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 기도를 그때 그 자리에서 찌푸니에서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필리핀에 가게 되고 성교 훈련 받게 되고 또 그 친구를 이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었구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소 지쳐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억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위로와 격려를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우수화인데요 성경의 여우수화는 신약의 사도행정과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사건을 다루면서 그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여우수화는 성경의 구조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출애국기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의 악한 문화와 간습을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약속된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과정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를 얻는 이야기가 바로 여우수화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한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무인도와 같은 곳이었나요? 가나한 땅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한 땅에는 블레셋, 아모리 민족을 비롯한 여러 다른 민족들이 문명을 이루고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자신의 힘의 능력을 과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약속을 받아 그 땅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가나한 민족을 맞서야 했고 싸워야 했고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가나한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이 없는 빈 곳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굳이 힘들고 어렵게 싸워서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을 약속의 땅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외딴 어떤 곳에 세상과 동떨어져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악한 마귀의 것이 되었지만 지금은 죄의 영역에 속한 것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침투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것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모든 것을 다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요수와 말씀을 나름대로 살펴보면서 사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이 잘 살고 있는 땅을 빼앗아 가는 것이 괜찮은가 다른 민족들이 살지 않는 틈새를 공략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며 그냥 다른 민족들과 공존하면 되진 않았나 어차피 다른 민족은 다른 신을 섬길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않았나 이란 질문에 성경이 읽어지네 예실 3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난 문화는 극도로 발달한 도시 문화였다 건물 시설과 배관 시설, 여러 사회 전반의 고도화된 기술력, 음악, 미술 등의 세련된 예술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출애고파여 광략 생활을 거친 이스라엘 민족이 문화적으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였는데 가난 민족의 세련되고 화려한 문화를 접하게 될 때 얼마나 쉽게 독려될 수 있었겠는가 문화는 종교의 산물이다 그렇기에 어떠한 타협과 관용 없이 거짓신을 믿는 민족을 무너뜨리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최선의 것이었다 저도 이란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상 악한력이 주는 파괴력은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세상 문화의 영향력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 쳐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우수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우수와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세상과 그 어떤 타협이나 물러남 없이 악한 대적에 맞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강하지 않는다면 담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기에 강하지 않는다면 담대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믿음과 그 고백이 무너질 수 있기에 여우수와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책의 제목인 여우수와는 누네의 아들이며 에브라임 집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처음 전쟁을 한 암말렉족과의 싸움이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고 모세를 젊었을 때부터 잘 수반한, 섬긴 사람입니다 여우수와의 본명은 호세야, 구원이라는 뜻이고 후에 모세가 그 이름을 요수아라고 바꾸어집니다 요수아라는 뜻은 요와는 구원이시다 요와께서 구하시리라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는 모세와 함께 신의 산을 올랐으며 또 갈렙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한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지난 광야 시간 동안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 있어 이렇게 빛을 보진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광야 시절 동안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여우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당사자인 여우수아는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을까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없어짐으로 그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자신들이 소유한 무기도 없고 또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비장의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지도자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 속에 이제 막 새로 바뀐 리더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에 여우수아 1장 1절의 시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큰 동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요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수아를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누가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하와 하나님 요하께서 요하께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요 외부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수아야 이제 너는 너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 제일 앞부분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과 동시에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시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죽음은 그저 한 사람이 죽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패역하며 불순종했던 세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완악한 마음을 품었던 세대 이전의 허물과 잘못이 모세의 죽음처럼 하나님 앞에 묻혀진 것입니다 여우수와의 첫 시작이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어 다소 슬프고 어둡게 진행되어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모세의 죽음이 말하는 것은 이전의 악함과 패역이 하나님 앞에 묻혀졌으므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새로운 지도자를 기대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끝을 알림으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러분 그 마침과 시작을 누가 진행하고 계십니까? 요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간의 역사 속에 세대, 시대의 마침과 시작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말미암아 마침이라는 시간 또 시작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어집니다 그렇게 역사의 주권자는 우리 요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권자도 요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코로나가 언제 마칠려나 또 언제 끝날려나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도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빨리 종식되어서 마음껏 단기 성교도 나가고 또 해외에서 단기 성교하며 또 성교 사역하며 또 열방 가운데 보금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좀 더 가더라도 계속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내일 당장 끝나더라도 오늘 종식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요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오 우리 인생의 시작자시오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며 요수와에게 이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요수와 너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시대 속에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어떤 뜻입니까 이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라는 단어를 우리는 흔히 그러나와 함께 사용하는데요 앞에 여러 말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또 안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그러나 이제라는 말을 하는 순간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제라는 것은 그 후로 또 바로 지금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루어라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의 시대는 완료되었다 마쳐졌다 그러니 이제 너는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일어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라 이제 바로 지금 나는 너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바로 지금 너희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새로운 역사를 할 것이다 이제 바로 지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과거의 어두운 일들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전 과거의 모든 폐역과 허물이 청산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제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연련해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면 우리의 과거는 이미 하나님 앞에 묻혀진 것입니다 청산된 것입니다 지불된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보다 과거에 얼마나 신앙을 잘 지켰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바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현재를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1년도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하십니까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1월부터 연말 12월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호산난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이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가난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명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가난한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입성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과 싸워 이겨야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쟁취하기 위한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군사적으로 잘 준비된 어떤 작전과 치밀함 사기의 증진 등과 같은 세상적인 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백성들 각자의 내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가라는 순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와에게 또 그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란 무엇을 위한 마음일까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7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과 바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이요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리고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확정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 말씀에 대한 결단의 마음이요 순종에 대한 확정된 마음이었습니다 세상 속에는 미약하고 또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와 같은 확정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잠잠하였습니다 모두 다 숨을 죽이며 자신의 몸을 사리기 바빴습니다 장대한 골리앗 앞에 그 어떤 누구도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를 치며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부진 체격에 망설임 없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가랑치 않는 모습으로 골리앗 자신 앞에 서자 골리앗은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며 그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고 알 수 없는 평온함으로 인해 전장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큰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이 과장되게 꾸며서 힘을 주어 말할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고백합니다 요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암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요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골리앗 앞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에 있는 것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돌보던 양을 지키기 위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무서운 맹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연결 속에 관계 속에 그는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영적 유익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얻는 영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함을 매 순간 또 날마다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하고 순종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받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켜나가는 것에 오직과 극히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 단 한 가지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여러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되지 않는데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데 풀리는 방법 딱 한 가지 이것만으로 가능한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오직입니다 극히라는 것은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 이끌어내서 최선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뭐 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좀 하다 보면 잘 될 수 있겠지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다 끌어모아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다 해보아서 온 마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일 안 되면 완전히 망하고 끝나는 정도 완전한 최선, 지극히의 극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악한 위협과 교묘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속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에 우리는 어느 정도 해야 합니까? 어느 수준까지 가야 합니까? 요수와의 말씀은 어떤 경직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고 극히입니다 나를 살리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할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받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저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지극히 극히 지키고 받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오 강하고 담대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영적으로 자신의 가난함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되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자신에게 없기에 영적인 생명력은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에게 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력을 주시는 분에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강하고 담대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회개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어떤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보잘것없고 비천해 보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담대한 자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널리 알려진 순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서머나 감독 폴리갑이 있습니다 서머나는 현재 터키 해변에 위치한 곳인데요 폴리갑 감독은 2세기경 서머나 지역을 목표했던 사람입니다 성교사 열전이라는 책의 저자인 루스 터커가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 쪽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난 것은 주 156년이었는데 서머나 교유로부터 한 편지가 그 기록을 보여준다 로마 제국은 명확한 이유 없이 몇 명의 기독교인을 처형하기로 결정하였다 폴리갑은 틀림없이 표적이 되어 체포될 것이다 그때 그의 나이가 80세를 넘었다 결국 그는 체포되었는데 당국자들이 원하는 바는 그를 죽이는 것보다 폴리갑의 신앙을 변개시키는 것이었다 황제가 신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제사드리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해가 될 것이요 당신의 생명을 구하시오 이렇게 제의를 했지만 폴리갑은 계속 거절하였다 결국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리소를 저주한다고 맹세하라 그러면 석방하겠다 이에 폴리갑은 대답하였다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서운하게 해주신 적이 없었소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을 이제 와서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소 그리고 그는 결국 순교를 당하여 불길 속에 한 줌의 죄로 변하였다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이야기가 우리 시대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들리시나요 혹시 시간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신앙을 잘 지키자 이렇게 교훈적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혹시 이야기 속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한 한 성도의 삶이 보이십니까 이제 곧 화형 때의 온몸이 불길에 타서 죽어야 하는 상황 속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였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한 적도 없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것이오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극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오 무엇이 그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들어 갔을까요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어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 임재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시대와 세대가 변하여도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사람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폴리각 감독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한 성공적인 예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반대되는 사례, 실패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먼저 나서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번에도 나서게 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후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먼저 보냅니다 밤사경,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웠을 때 큰 풍랑이 일어 제자들이 노를 저으며 힘겹게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깜짝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시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안심이 되자마자 곧바로 나서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그만 큰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은 대단하였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큰 풍랑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에 실패한 베드로였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라하여 배에 내려 무리를 걸었을 때 그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몇 걸음 걸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생겨 물 속에 빠졌습니다 물 속에 빠진 그를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한 아무리 큰 풍랑이 잃어도 마음 속에 의심이 생겨도 물 속에 빠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신뢰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2021년 예수 그리스의 손에 붙들린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도전 속에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도전과 시도를 통하여 더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루스 터커는 폴리각 감독 이야기 순교를 다루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하였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비록 훌륭한 지도자를 읽게 되었지만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던 용기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란 신앙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비록 그는 그렇게 순교하였지만 그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의 순교로 더욱 교회는 힘을 얻었고 많은 그리스오인들은 용기를 가졌습니다 만일 요하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하를 섬기겠노라 하니 가난한 땅 정복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이 자신의 땅에서 남겨진 전쟁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키는 싸움에 타협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내 이방 민족의 문화와 종교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타락시켜가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하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 속에 여러분은 요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세상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저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나 외부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어 놓는 세상의 비난과 또 공격이 있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큰 바람이 불어 우리를 시련 속에 둘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반석을 구원의 반석을 능력의 반석을 놓으십니다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올려져 있어 절대 무너지거나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2021년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보선 나 모든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